자 생성 확인 혁신관 누굽니까 약간 조과가 들쑥날쑥 하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근데 언제가 그땐 줄 알고 그때 딱 오기가 뭐하니까 좀 그런거 있잖아요 좀 자주 오면서 느낌을 보는 거죠 여기 하얗게 부서진 데를 한번 노려볼게요 저쪽은 조금 예민한 것 같고 좀 있다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쪽을 못 노릴 것 같거든요 좀 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쪽을 많이 노려보고 조금 있다가는 뒷바람 이쪽에서 이제 옆바람이고 저쪽에서 쳐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이 더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오케이 입질 지그시 땡기고 아우 힘들게 나온다 드랙이 좀 풀려야 되고 파도가 밀어주면 올려서 역시 여기 파도가 있는 데는 생산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여기 턱 앞에 있는 거 올리셔야 돼요 약간 강제집행 어허 박지마 박지마 그렇지 사이즈 좋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밀어서 그냥 올리면은 줄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쭉 밀어주면 그때 아우 또 안미네 약간 두번째꺼 아허이 글로 가면 안돼 오케이 올라왔다 어 사이즈가 괜찮은 놈이 나왔어 엄청난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자 생성하겐 자 생성하겐